어머 이리 와봐 왜왜왜왜왜왜 사촌 누나가 타던건데 너 탈래? 킥보드? 우와 킥보드다 근데 분홍색이잖아 그렇지 분홍색 헬멧도 분홍색이야 깔맞춤 허허허 에이 여자색이잖아 얼레 그럼 너 이거 안탈거야? 다시 갖다줘? 여자색 남자색이 어딨어? 옷 잘 입는 남자들은 핑크색 입어 왠줄 알아? 그게 더 멋진거거든 종맨! 알겠어 나 이거 탈래 킥킥해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아 히히히히 좋았어 가자 아 짜가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저 fin 자 이제 가볼까? 에이 아 히히히 어 오 내리막길이네 오 어 어 히히히 어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킥보드 타면 절대 안 돼 알겠지 OK 내 친구 어떤 애 이런 데서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 쑥 쓸렸다 압 꼼 꼼 알겠지 도키 절대 안 돼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조심조심하겠지? 아니면 들고 내려가 다들 이렇게 킥보드한테 맞아본 적 있지? 아 국룰이야 와 안전한 도로다 내 세상이다 가자 와 재밌다 바람을 가른다 와 상아 아 그네도 깨끗해 와 역시 킥보드지 야 어리훈 6학년? 너 여자 킥보드 타고 뭐냐 여자 킥보드라고? 어? 아니 이거 색깔만 분홍색이지 요즘 남자들도 분홍색 많이 타 정말? 너 남자가 핑크색 타면 얼마나 멋진 건 줄 아냐? 여자애들이 타던데 그리고 남자색 여자색 그런 거 없거든? 누가 봐도 여자 거 빌려 타는 거 같은데 아니거든 진짜 내 거거든 여기 진짜 내 이름 써 있잖아 여기 보이지? 오리움 어 진짜네 그래 좋겠다 좋아 보여? 6학년 내가 한번 태워줄까? 아니야 나는 여자색 안 타 와 진짜 여자색 아니라고 이야 저기서 놀래 놀이터 오 완전 좋아 좋아 아 완전 좋아 나이스 내가 먼저 오오오오오 캬캬캬 괘고管음 괘고管음 괘고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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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de 에잇! 흔들 흔들다리! 오 레이디 버그 에케케케 야 오리온 너 퀵보드 주차 잘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야? 퀵보드? 아 맞다! 후방 주차로 앉아라 하고 주차 완료! 리온이다! 설아! 누나? 리온아 안녕! 킥보드 타고 있었어? 아 이거? 아 이건 우리 사촌 누나가 잠깐 나한테 맡기고 왔는데 내가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안 몰아주면 안 돼서 그래서 몰아주고 있었어 킥보드 재밌겠다 누나 타볼래? 응 나 타도 돼? 물론이지! 설아 누나 언제나 환영이지! 우와 재밌겠다! 근데 꼭 이거 하고 타야 돼 누나 이거 해 고마워 리온아 차 있는 데로 가면 안 돼! 아하하하하 좀 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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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아 누나! 설아 누나 괜찮아? 저쪽에 걸려서 넘어졌어 다쳤어? 아파? 발목이 좀 아프네 아! 어떡해! 빨리 병원 가야겠다! 누나 걸을 수 있겠어? 일어나 볼게! 아! 아! 안되겠다 업혀! 업히라고? 어서 병원가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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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참아! 아! 리온아! 나 안 무거워? 아! 아! 하나도 안 무거워 누나! 나 파랑띠잖아! 고마워 리온아! 하하! 하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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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아 누나 데려줬다! 아! 머리 아파! 뭔가 허전하다! 아! 뭐지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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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내 킥보드! 내 킥보드 어딨어! 큰일났다! 아까 내가 주차해놨는데! 아! 여기 없고! 어! 아! 어디있지 내 킥보드! 여기도 없고! 아! 여기도 없고! 자전거 데려준다! 내 킥보드 어딨어! 아! 내 킥보드! 아! 아! 망했다! 아! 아! 나 이제 엄마가 알면 죽었다! 엄마가 만약 네 사실을 알면! 하! 뭐하라고? 야! 오리온! 너 금세 그걸 잊어버렸어? 어? 아우! 진짜 뭘 못 맡겨! 아우! 정말! 아! 망했어! 엄청 혼났어! 아! 내 킥보드! 오키님들! 오키님들도 킥보드 잃어버린 적 있어요? 아이! 저 누가 훔쳐갔어요! 제 마음에 공감해주신다면 좋아요로 위로해주세요! 아! 야! 히히히히히! 스 야! 야! 헤헤! 오 육학년! 야! 하하핫 히히히힜히! 야! 이야! 오! 야! 6학년! 네가 내 킥보드 갖고 있었냐? 한참 찾았네 내 킥보드 아까 걷고 있는데 저건 오리온 킥보드인데 오리온이 놓고 갔나 한번 타볼까 그렇게 된거였어 야 그런거였어? 야 너 분홍색이라서 안 탄다며 아하 그 그랬지 근데 가다보니까 별로 나한텐 색깔이 없고요 상관이 없더라고 야 재밌으면 됐지 야 더 타고 놀자 뿡뿡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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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좀 신나게 킥보드 잃어버렸던 찾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사랑금 殺